외국인 팀 드디어 마이닝 까지 뚫었습니다 지금 마이닝 하고 계신 분들 그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이게 진짜 마이닝이지 마치 80년대 독일 광고 처럼 땅구를 파고 있습니다 마이 이게 진짜 마이닝이다 지금 마이닝 하는 사람들 기강 잡기 들어갑니다 누가 로도로 굴을 팝니까 삽 한 자루 복갱이 하나 들고 지금 당장 갱도로 들어가십쇼 마이닝